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일에 위암에도 효과가 있더라. 리버캄넬 소식이 나왔죠. 4일에 SK바이오팜은 라이선스 계약 체결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둘 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아주 훌륭한 소식이 나왔는데 둘 다 급락을 했습니다. 호재와 악재는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SK바이오팜이 세노바메이트 FDA 허가를 받은 약물이죠. 라이선스 인 계약을 했다. 동아ST가 라이선스 인인을 했죠. SK바이오팜은 라이선스 아웃을 한 상황이다. 동아ST가 세노바메이트 국내외 30개국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이오팜은 동아ST에 이런 계약 체결해서 동아ST가 국내에 공급해가지고 영업을 뛰시오. 그리고 이렇게 로얄티를 주시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이런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은 호재죠. 호재. 30개국의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호재입니다. 호재. 미국이나 이런 주요 나라들은 SK바이오팜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한국을 포함한 동사남아시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등 해서 30개국은 동아ST에 이렇게 맡기겠다.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 지금 얘가 1월 4일날 나왔죠. 그리고 이 집이 같은 경우에는 위암에 대한 소식이 나왔죠. 1월 4일날 위암 수술 전 요법에서도 효과가 있더라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연구자 임상 이상에서 효과를 보였다라고 사회를 밝혔죠.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폐암 소식이 나올 때는 주가가 좋았죠. 이 소식이 나오니까 주가가 오히려 나빠졌죠. 둘 다 똑같은 호재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움직일까? 이런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덜 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뉴스를 보고 무작정 뉴스만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시면 HB 같은 경우에는 폐암 소식이 여기 나왔죠. 미리 올리고 폐암 소식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소식이 나오고 계속해서 행보하는 흐름이 고가 놀이가 나왔죠. 그러고 다시 밑으로 밀렸습니다. 밀린 날이 1월 4일이죠. 1월 4일날 12물량들 이런 물량들 많이 나왔죠. 그리고 금요일날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날짜였죠. 팔 수 있는 날짜였다. 아마도 다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죠. 아직까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워낙에 낮은 가격에 받아서 올렸으니까. 거기다가 남윤재씨도 주가 3만 7백 원대 받아가지고 거의 90만 주가가 있는 거. 이제 뭐 이 정도 위치면 아주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금액으로 따지면 숫자가 많으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보시면 은봉이 나오면서 아주 크게 12.3% 12.4% 정도 내리쳤죠. 이렇게 내리쳤는데 거래도 많이 터지고 위암 소식이 나왔는데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요 날 뭐가 나왔느냐. 간암 좋다. 이런 데이터가 계속 나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요기에서 산낭암 데이터도 좋게 나왔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나오면서 시가가 6%이였죠. 6%이였서 11%까지 올랐다가 결국은 본 길게 맞고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호재 소식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소식들이 이 세력들이 주가가 이런 높은 곳에서 저런 소식이 나오죠. 그러면 이 세력들이 요런 소식을 이용해서 주가를 갖다가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버리죠. 위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매도하죠. 이 소식이면 개인들 달라붙겠지 좋은 소식이 고점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호재 소식이 나오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크게 좋은 거 아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오히려 물량 넘기기 좋겠죠. 위암도 좋다거든요. 폐암도 좋았는데 위암도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사주는 이런 주체가 많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위치가 어디이냐 어느 수준에서 이 소식이 나오느냐 쭉 밀고 올라가서 이런 호재가 나오게 되면 별로 좋지 못합니다. 보통 물량을 넘기는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SK바이오팜 도 비슷합니다. SK바이오팜 도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갔죠. 쭉 치고 올라가서 직전 고점까지 뚫어내는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바이오의 분위기였죠. 최근에 아주 계속해서 쭉 하다가 쭉 밀어들었죠.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막 날아간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기에서 막고 떨었죠. 제약바이오가 아주 과열이었습니다. 과열 과열 수준까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이런 호재가 나오니까 여기에다 대고 물량을 집어던져버렸죠. 받아줍니다. 이렇게 내려도 개인이 받아버리죠. 기관이 왕창 집어던져버리고 웨인도 좀 던지고 개인이 받아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죠. 얘도 7.4%나 내렸습니다.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 내려버리죠. 그 다음날 많이 내렸으니 기술적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느 수준에서 이런 호재 소식이 나오느냐 그리고 특히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좀 이런 시장의 큰 종목이죠. 이런 시장의 큰 종목들은 바이오의 분위기가 살아나 주야 움직일 수 있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 상황에 주가도 높은 위치에서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크게 얻어맞는 분위기였죠. 그때 호재가 나와봤자 악체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십니다. 호재가 호재로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HB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 HB는 전반적인 분위기라기 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세력 주고 재료 주다 보니까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한 번씩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죠.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주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 위치가 어느 정도에서 어떠한 호재가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쪽으로 움직이거나 내리는 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부분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힘의 강도는 그 섹터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해석을 달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알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뉴스가 좋다 해가지고 막 날라간다. 그런 소식이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그런 게 아주 심합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나 심한 게 우리나라 증시다. 우리나라는 보면 웨인하고 기관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걔들이 그냥 내리겠다면 그냥 무작정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계속 내릴 수 있죠. 왜곡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올리면 되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다. 또 뜬금없이 올라가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면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